2022년 3월 5일 사진입니다 이분도 처음 아시다 땄어요 아시다 따고 지금 참회가 달려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더블리가 달려있다는 거지 항상 아시다 따고 살짝 주춤하는 게 나아요 그래야지 생각보다 많이 달립니다 그리고 순은 항상 쫙 깔아야 됩니다 이게 우거지면 안 돼요 이 관리를 꾸준히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순이 쫙 깔리겠느냐 이 느낌 이분도 올해 처음이고 아시 여는 지금 종자가 달라 종자가 일반 품종이 아니에요 아따 호박이나 호박 여기서 이제 물을 한번 자네 봐야 돼 아직 아시라서 제가 물을 폭발적으로 쓰진 않았는데 이제 슬슬 물을 가지고 놉니다 주름 보이죠 주름 주름 엠보싱 이런 느낌 자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을 할까 이거를 좀 농민이 인질하고 자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자 12월 1월 2월까지는 최대한 순의 양을 줄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, 3월에 서서히 증가하면서 계속 달아가는 거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요 물을 내가 온도가 낮은 농가들은 좀 더 천천히 수약을 해야 돼 온도가 낮은데 순이 잘 안 자란다고 계속 물을 좀 더 높여가면 결국은 나중에 불이 상해요 그래서 내밭의 온도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이제 물 관리를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해요 온도가 먼저입니다 자 이분도 이제 좋은데고 종자가 달라 잎이 다르죠 잎이 달라도 잎 색깔이나 생기 이건 똑같은 개념이에요 항상 제가 표현을 합니다 물을 한번 더 주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이사밀만에 비료질을 한다 그거 무시하고 그냥 한번 더 주라는 거예요 왜? 물이 끊기는 거니까 자 뿌리가 그리 3, 4월 그리 이게 뭐 이렇게 되지? 이사물 뿌리랑 이제 3, 4월 뿌리는 다른 겁니다 자 뿌리에 이제 생기 뿌리에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하려면 자 물을 한번 더 주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뭐 제가 이해를 시켜줄 수는 없어 왜? 한번 더 주면서 식물이 어떻게 바뀐다 이거를 농민이 느끼면 그러면 터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? 참고하시고 이분도 8m 50인가? 9m가 8m 50인가 그럴까요? 9m이 쉽다 8m 50인가? 아무튼 아직 다 땄어 다 따고 지금 생각보다 많이 달려있어요 생각보다 자 이것도 뭐 3월 말까지 한 50에서 한 70박스 안되겠나? 자 꽃도 계속 들어온 중이고 이런 이제 꽃 이런 부분이 결국은 제가 늘 카잖아 꽃을 항상 준비하라고 꽃을 계속 만들어주라고 어떻게? 농연피, 농연칼슘을 계속 간주하라고 자 물 3번 줄 때 계속 꽃을 만들어주라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? 저는 저랑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야 배드표 농법은 꽃이 안 멈춘다고 어떻게든 배드표는 계속 꽃을 만들어낸다고 당연하지 꽃이 없으면 참외를 어떻게도 합니까? 열매를 어떻게도 하냐고 못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꽃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계속 꽃을 만들어주고 이제 물 온도를 통해서 계속 꽃을 피해주고 이해가 됩니까? 어떻게 하면 꽃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하면 꽃이 피는지 이 생각을 하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열매가 팡팡팡 비대가 잘 되는지 이 생각을 계속 해주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제가 체계적으로 농법을 만들어놨어요 자 웨이브 농법 웨이브 농법 농연 밸런스 농법 이게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계속 생각을 해요 왜? 내가 생각을 해야지 더 나음을 만드니까 그리고 감을 안 잃으려고 계속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고 제가 찍은 사진을 계속 봐요 봐야지 뭔가 새로운 걸 느끼는 거니까 이해가 됩니까? 이렇게 하다 보면 꿈에서 참회가 나와 나오면 이제 지가 얘기를 해줘요 나를 이렇게 관리해달라고 그게 이어지는 거니까 꿈에서 참회랑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 제 꽃이 터집니다 이해가 됩니까? 먹고 사는 재주 그 다음 재주 그 다음 재주를 마주하려면 계속 참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잎에 주름이 있는 게 보이죠? 안 보입니까? 이런 걸 제가 얘기 안 해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개선을 하지 딱 봐도 알잖아 물이 안 맞다 그죠? 물이 안 맞겠지 물이 안 맞으니까 온도를 못 이기는 거지 자 그런 느낌 여기 느낌 여기도 뭔가 안 맞고 여기는 이제 아식 수확을 했고 아식 수확하고 나서 순이 쳐집니다 이때 이제 물 관리를 잘해요 물 관리는 다른 말로 뿌리 관리다 이해가 되죠? 참거하시고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어 됐고 이분 같은 케이스는 여기도 올해 제 기비가 처음이고 됐다 뭐 잘하고 계시다 자 세균성 탄전약 그리고 녹윤병 탄자 어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잿빛이죠 잿빛은 검은 곰팡이가 나와 자 녹윤 탄자가 어 확 번지진 않아 그건 서서히 번지는데 근데 잿빛은 달라요 잿빛은 확 번져요 자 세균성도 확 번지진 않아요 자 하여튼 잿빛 곰팡이는 확 번진다 고로 녹윤 탄자가 왔을 때는 어 잿빛도 같이 넣어서 쳐주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참고하시고 음 이분은 여기도 물을 좀 더 더 맞춰야 되겠다 자 어 물관리를 좀 더 더 어 잘 해봐요 물이 맞아야지 계속 어 꽃이 피고 생기가 나와요 자 제가 이제 계속 앞쪽으로 물을 주락했죠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뿌리가 나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두블디 시작입니다 자 잿빛 나와야지 음 3,4월 때 참여 많이 달려도 안 시드는 겁니다 자 내가 열매를 좀 더 더 달아가고 싶다 그러면 간단해요 뿌리를 그만큼 더 많이 만들어주면서 순회양을 살짝 더 줄여주세요 어 1,2월 2,3월 어 그리고 3,4월 이때에 따라 순회양 그리고 뿌리양 자 순회양 그리고 열매양 이게 다 달라집니다 이걸 다 다르게 계산하세요 무조건 많이 달리면 장땡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니다 그냥 죽어요 죽어 죽으면 흑방이네 흑방 어 이해가 되죠 음 아 제가 입술이 너무 아파 아이고 자 이거 뭐예요 이거 뭐냐고 지금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자 총체일까요 자 그럴 땐 이제 고랏지 고랏어 이거는 수분이 끊긴 상태에서 수분이 이제 좀 더 차단되고 이제 햇빛이 더 뜨거워져서 그래서 이제 고랏다 이렇게 보면 고랏다 자 이게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음 확률적으로 저게 많이 나올 수는 없어 아 이거는 뭐 잎이 잎이 이제 말랐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건 이제 이게 이제 어 잎빛고팡이 이렇게 보면 되고 쟤들 무서워요 쟤들은 확 확 확 확 번집니다 자 이거는 엄밀 따지면 스크래치지 어 농도장애지 이걸 딱 약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이제 잎에 잎이 하여튼 수분이 빠졌다 하는 거지 자 이걸 농도장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무조건 약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약해의 농도장애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좀 다른 개념이지 자 비료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뭐 칼슘, 규산 뭐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니까 자 참고해봐요 항상 제가 이 모든 어 영상을 찍는 모든 이유는 제 후배들이 그리고 저와 인연되는 분들이 농사가 좀 더 더 잘 될 수는 좋겠다 그런 마음에 하는 거니까 자 자 이상합시다 아 아 쉽지가 않아요 이상입니다